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더워? 그럼 은행을 가야지 아 은행? 무슨 소리야 에어컨을 켜야지 더울 때 은행 안 가본 MG들은 지금 바로 나가주세요 야야야야야야 에어컨은 말이야 부잣집에나 있는 거지 생수병에나 얼려서 껴안고 있는 거고 그래 낮에는 은행을 가고 밤에는 길바닥에 나가서 자게 신문지 좀 챙겨라 여름은 그렇게 보내는 거야 찰떡같이 주고받는 X세대 호랑이들만 입장 가능한 시간 호랑이 담배 피던 그리운 그 시절 이야기를 꽃피우는 시간 호시절 네 오늘 호시절은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아이돌로 그리고 객석을 사로잡는 뮤지컬 배우로 다채로운 모습으로 사랑받는 분이죠 감미연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만 해주세요 또 파워 FM에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는 뭘 맞춘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또 우리 또 의상이 약간 핑크가 들어가면서 또 상큼상큼하게 핑크죠 맞습니다 화상 입어야 돼요 맞아요 지금 강인관님께서 오늘은 황제와 여왕의 만남이네요 텐션 황제 호이와 소통의 여왕 럽비 하셨습니다 인관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또 이렇게 또 알아보아 주시고 말입니다 맞아요 아니 그때 이렇게 굉장히 소통을 잘하셨나 봐요 우리 청차분들과 제가 약간 좀 그런가 봐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나요? 그게 조금 좋은 편 예민해서 얘기 잘 들어주세요? 좀 좋아요 상담해주고 하는 것들 저도 약간 그런데 저는 잘 못 챙기는데 남들 얘기는 잘 듣고 무언가를 제시하더라고요 제가 아 진짜요? 네 제안은 그렇구나 정경희 님이 네 미연님 오랜만입니다 그리웠어요 아이고 네 저도요 진짜 SBS 오면 친정 같아요 아 진짜요 너무 좋아요 아니 세상에 전 너무 놀란게 우리 또 감미연씨가 오신다고 그때 라디오 방송 같이 했던 작가님께서 저렇게 또 피디님이신가? 작가님이요 작가님이요 작가님께서 세상에 우리 지금 파워타임에다가 음료수를 네 또 쏘셨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뭐 보내줬더니 그것도 안 쓰고 됐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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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지갑을 열어가지고 사갖고 왔더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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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애틋해 또 저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셨나봐 그로본아이트 하는 동안 거의 2년 반 정도 됐는데 너무 얼굴 인상 한 번 안 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행복해서 그런가? 내가 잘해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네 어떻게 감미연씨가 방송을 했고 네 이 제작진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러니까 감미연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제가 순간 딱 느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경님이 꽃이 딱 앉아있네요 미연언니의 꽃의상과 호희님의 핑크룩 스튜디오가 아주 꽃받치로구나 아셨어요 자 우리를 찾아보세요 죄송해요 자 김영미님께서 네 와 오늘 러브디 나오시네요 저희 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러브넷에서 제 문자도 많이 읽어주셨는데 단어 베이직을 바식으로 외웠다던 문자 생각나시나요? 오 오 진짜 그러게요 그때 라디오에서 연기하던 그 캐릭터 저희 남편과 같이 코너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네네 그때 등장인물 이름이 바식이었어요 바식이었어 맞아맞아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영미님 잘 지내셨죠 어머라 웬일이야 너무 반갑다 네 맞아요 우리 또 감미연씨의 남편이 또 황바울 네 네 바식이었어요 바식이었어요 제가 안그래도 요 근래에 라디오 오면서 아침에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 황바울을 그래서 월화수에 일어엠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자 157 하나님께서 제가 취업 준비할 때 큰 힘이 되어주던 라디오 DJ 네 감미연님 럽디 나오신다고 해서 오늘 입사 7개월 만에 첫 연차 사용했어요 연차 사유에 친척 만남이라고 했어요 하셨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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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중한 연차를 어머 오늘 이 라디오를 보시려고 어머 감사해요 어머 웬일이야 진짜 이리와요 안아줄게요 그러니까 어머 감사해요 세상에 157 하나님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웬일이야 저도 감동인데 감미연씨 세상에 웬일이에요 웬일이야 너무 행복하다 오 자 김미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미연씨 저 10시 퇴근 보고 왔어요 뮤지컬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우리 미라님은 오래된 팬인데 아 그래요? 어머 세상에 그렇구나 자 안그래도 미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요즘에 뮤지컬 공연 중입니다 맞아요 제목이 6시 퇴근 네 어떤 뮤지컬인지 설명해 주세요 어 이 뮤지컬은 직장인 밴드에 관련된 뮤지컬이고요 네 이 회사 매출이 저조하면 저희가 해체해야 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인 밴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빵을 홍보해 보자 오 저희가 가을달 빵이라는 그 빵을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어나는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마 직장인들이 보시면 다 감정이입이 되실 거예요 아 저희가 총 배우가 일곱 명이 나오는데요 네 네 뭐 과장님 아이가 조금 드는 기러기 아빠 저는 뭐 딸둔 워킹맘이고요 워킹맘이고 그리고 비정규직 전전하는 그런 회사원도 있고 인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약간 지금 요즘에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또 이제 아까 잠깐 우리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얘기 나눴지만 이 뮤지컬을 이제 제작하고 있는 분이 또 저랑 또 아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공연 물론 이제 그때 저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공연을 봤어요 물론 그때 감미연씨가 나올 때가 아니었는데 제가 공연을 봐서 이 작품 되게 재미있게 봤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감미연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게 창작 뮤지컬인데 네 2019년 2020년 지금 세 번째 시즌인데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제작하시는 분이 저랑 친구예요 의리예요 지금 19년도에 이제 처음 만나서 육체를 알게 됐고 너무 재미있어요 관객분들도 재미있겠지만 맞아요 신났죠 좀 저희끼리 하는 배우들도 정말 재미있고 끈끈하고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네 네 네 정말 뭐 이렇게 튀는 분 하나 없이 너무 똘똘 뭉치고 팀웍도 좋아서 세상에 20년 때 좀 또 해줄래? 그래서 아 힘든 어 그래 근데 이번에 또 한다는 거예요 나 진짜 나중에 진짜 없으면 나 부르고 그러니까 그래 근데 어떻게 또 하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아 그렇구나 재미있고 솔직히 제 텐션이 아니거든요 아 그 역할이? 네 아 캐릭터가요? 막 헤드뱅잉도 하고 어 되게 더 결합하였어요 그래서 네 네 네 네 네 정말 힘든데 진짜 그만큼 너무 애 정하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Beans 어떤 todos 응? 이런 게 무대 연기는 그게 정말 재밌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게 등 떠밀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이게 어떤 배우들이랑 함께 하시나 보니까 가수 박시환 씨하고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데 미연 씨가 결혼하실 때 축가를 직접 만들어서 불러주셨어요. 박시환 씨가. 시환 씨가 저희 남편 황바엘 씨와 같이 연극을 했어요. 그때 계기로 저희 결혼식에 축가를 해줬는데 심지어 두 곡을 불러줬는데 한 곡은 직접 곡을 써서. 써서? 네. 너무 고맙죠. 어머어머.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렇지. 그거를 사실 계속 들어야 그 기억에 남는 건데. 그러니까요. 너무 고맙고. 그래도 또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셨구나.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분들은 그 틴탑의 니엘 씨도 나오시고 또 배우 김기두 씨도 함께 하시고. 그러시구나. 네. 정말. 그리고 또 저랑 같이 공연을 했었던 우리 또 이든 씨도 여기 계시고. 동현배 씨도 출연을 또 하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보러 오세요. 그러니까요. 이든 씨와 제가 아주 재밌는 코너를 또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사실 제가 대학로에 제가 네일샵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 그 있어요. 그 극장이. 그 피자집 앞에 있는 거잖아. 내가 다 가다가 항상 본다니까. 오다가 항상 저도 그 허영 씨의 그림을 맴봅니다. 그렇죠. 거기가 네일샵이에요. 그래요? 사람들이 내 가게인 줄 알잖아. 하도 내 그림이 걸려있어가지고 내가 지분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못 뵀는데도 뭐 침해감이 있어.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조선경 님이 뭐라고 하셨죠? 여섯 시 퇴근 서영미 주인님. 우리들의 꽃 대학로에 미연이가 없으면 파도 없는 찐빵. 저도 이 공연 보고 왔는데 진짜 재밌고 신나요. 객석에 의자가 필요 없어요. 아셨습니다. 네. 아니, 감미연 씨가 사실 뮤지컬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뮤지컬은 제가 17년도에 처음 했고요. 그러셨어요. 제가 이 대학로에 처음 온 거는 12년도였나 13년도였나 바치칸 로맨스라는 연극을 처음 했었어요. 그때 정말 배우분들이 이런 텐션 갖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에너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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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리워서 17년도에 뮤지컬 시작했죠. 아셨구나.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하고 계신 작품이 직장인 밴드를 결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무대 위에서도 배우분들이 라이브 연주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맡으신 악기가 있으시죠? 저는 사실 말하기에 좀 탬버린을. 탬버린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못 치는 사람도 영롱 없이 못 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두 번 정도는 지난 두 번은 그냥 흔들었어요. 기본. 기본. 기본으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노래방에서 흔드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지금 한번 제대로 해보자 연습을 했는데 이게 단시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탬버린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쉽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이게 어쨌든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서 한번 소리를 탁 내줘야 되고 맞아요. 잘 쳐야지 그게 소리가 나지 이게 어긋나고 이러면 그것도 안 쓰잖아요. 잘못하면 이 손가락 마디에 맞으면 엄청 아프기도 하고 처음엔 기술이 없어서 막 멍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이제 다른 배우분들도 사실 원래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다룰 줄 아는 연주할 줄 아는 배우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니면 공연을 위해서 좀 배워보신 분들도 많아요. 보통 기타는 좀 어느 정도 치시는 분들이 오는데 베이스나 그리고 드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아 그렇지. 처음이라 가끔 가다가 라이브할 때 조금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귀엽게 봐주시고. 그것도 그럼요. 그것도 사실은 이 내용 안에서도. 맞아요. 이게 직장인 밴드를 만든 거니까 사실 약간 조금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모습도. 맞아요. 되죠. 지금 4032님이 탬버린 연주 궁금해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말 감쪽같이 탬버린을 우리 민지 작가가 옆방에서 구해왔어요. 아니 이건 또 얼순하셨대. 기가 막히네. 이거 스끄럽지 않아요 탬버린이? 괜찮아요. 제가 배웠더니 손을 이렇게 잡고. 소리가 잘 안 나요. 아우 안 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지금 어떤 거냐면. 줘보세요. 이게 지금 감면씨가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그냥 이런 식인데 이게 아니고. 약간. 따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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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박자를 맞춰가지고. 이 중간에 이거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건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리듬감이 없으면. 못 치는 거죠. 앵콜 부탁드립니다. 노래라도 조금 불러주세요. 뭘 부르지? 본인 노래라도 불러주세요. 나 완벽해. 어? 예스. 예스. 갑자기. 어? 나왜 이러는지 몰라. 그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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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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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동응란 Vinny! 보러 보러 오세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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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잠시 할래 이거 언제까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웬일입니까?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아니 저도 그 제가 이제 2월달에 끝났었던 그 렌트라는 뮤지컬에서 제가 이제 약간 드럼스틱을 또 쳤기 때문에 그 비트를 좀 같이 한 번 이렇게 아 또 신나해 신나 신나해 아쉽게도 조관씨 나올 때 물어봤어요 아 정말 자 강흥천님께서 네 탬버린도 리듬감이 없으면 못 치죠 배복에 매복을 추는데 만해 뭐해 맞습니다 아유 강지우님께서 어머 나 춤 못 추는데 탬버린 소리에 밸리댄스 추고 싶어졌어요 내적댄스 뿜뿜이다 하셨습니다 밸리댄스 정말 배워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 잘하실 것 같다 뭔가 허리도 이렇게 잘록해질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튕기는게 있어야 되잖아요 디스크 있는데 될까요? 살살하세요 자 조은수님께서 은수님께서 뭐지? 너무 진지해서 더 신나는걸 아 제가 너무 진지했죠 아니죠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흥이나서만 하는게 아니라 네 실제로 무대에서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박자를 또 맞춤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게 노보용님 갑자기 하는 것 치고 너무 자연스러워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잘 좋았고 선곡이 좋았어 역시 우리 파워타임 제작진들이 선곡이 좋았어 네 저작관 들어오겠네 아니 그때도 제가 공연 봤을 때도 얼핏 기억에 정말 야 이거 커튼콜이 더 힘들겠는데 생각할 정도로 앵콜에 앵콜이 계속 이어졌어요 완전 콘서트 같았거든요 네 그게 저희가 2막이라고 얘기합니다 2막이라고 2막 1막 끝나고 2막이 열린다 보통 앵콜이 30분 정도 우와 와 정말 마지막엔 저희도 혼이 나가고 그러니까 관객분들도 진짜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서 나가십니다 진짜 막 신나서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앵콜이라는게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신나고 그 작품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앵콜 앵콜이 이어져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정도가 된다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뭐 진짜 그리고 또 앵콜이 끝나요 보통 3곡 정도 하는데 네 안 가셔요 안 가 앵콜을 계속 외쳐주시고 안 가셔요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간대요 그래서 한 곡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 제발 좀 가라고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아니 이제 감연씨가 뮤지컬 하신지 이제 벌써 꽤 되셨는데 네 이 뮤지컬의 매력 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좀 이렇게 언제 있을까요 어 관객분들과 뭔가 마음이 동했다 하나가 됐다 그런 마음 들 때 네 와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배우분들과의 호흡이 저희는 매번 똑같은 대사에 똑같은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어떤 느낌일까 그렇죠 내일은 또 어떤 다른 느낌이 나한테 다가올까 그것도 너무 재밌고 그 발생하는 에피소드 같은 게 또 있어요 있죠 실수 같은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진짜 배우분들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저는 에너지가 좀 약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데 배우분들의 에너지를 제가 약간 흡수하는 느낌 그래서 할 때마다 행복하고 힘들어도 너무 좋아요 아니 감미연 씨가 에너지가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에너지가 있지만 그게 이제 막 표현을 하는 이 셈이 그러니까 볼륨이 되게 이렇게 크진 않은 편이시겠지 에너지는 굉장히 좋으세요 뭔가 사람을 좀 이렇게 왜냐면 저도 지금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우리 파워타임 들어와서 지금 감미연 씨한테 인사 남겨주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보면 아 럽딜을 했었을 때에 얼마나 그 청취자분들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황바울 씨가 남편이신데 사실 뮤지컬 배우잖아요 뮤지컬 이렇게 어쨌든 연습을 들어간다거나 공연을 할 때 와서 모니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말이 좋아야지 모니터지 약간 어떤 그런 지적이라든지 훈수 좀 둡니까? 저희가 또 부부가 2인극을 한 경우도 있고요 같이 공연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서로 연기나 노래를 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민해져요 그럼 터치했던 경우가 있었군요 있었어요 그런 일이 예민해졌구나 저는 이제 노래 같은 경우에 조금 얘기해주거나 신랑은 연기에 대해 저한테 얘기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왠지 서운한 느낌도 있는 거 그렇죠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서로 터치 안합니다 터치 안하네 그리고 보러는 오죠? 아직까지 안 보러 왔는데 이거는 꽤 봤으니까 이거 봤으니까 조만간 또 온다고 하네요 아휴 네 자 박미나님께서 뮤지컬 지난주에 보고 왔는데 다들 훌륭한 연주와 함께 노래를 해서 공연 내내 콘서트를 보는 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8263님께서 6시 퇴근 첫 공 봤는데 미연언니 여자 김경호님인 줄 알았어요 언니에게 숨은 락 스피릿이 있던데 이 락앤롤을 어찌 숨기고 사셨나요 진짜 신났어요 아셨어요 아까 뭐 헤드뱅이도 하신다고 막 하셨는데 제가 머리가 또 요즘 엄청 길었거든요 길잖아요 너무 길어서 헤드뱅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상모돌리기 느낌 있죠 어 네 엄청납니다 한 번 머리를 흔들면 이게 파장이 너무 커서 요즘 진짜 목이 어머 어머 조심해야 돼 네 조심해야 될 거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꼭 항상 하죠 우리 나중에 공연 끝나면 마사지 좀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흥이 나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항상 그게 문제야 우리가 적당히를 좀 해야 되는데 맞아요 무대에서 막 흥이 오르고 거기서 막 뭐가 오르면 맞아요 사실 그냥 무화지경으로 하게 되잖아요 안 돼요 이외인 경우도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조절해야지 안 돼요 뭔 놈의 조절이야 이미 다 썼어요 안돼 다 썼어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다 썼다고 생각했지만 있어요 전혀 공연에 또 나와 맞아요 또 나와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바로 무대의 매력이죠 맞아요 자 6819님께서 네 감미연씨 너무 반가웠어요 저 뮤지컬 알러뷰 하실 때 앙상블루 함께 무대에 섰었어요 어? 어? 베이벅스 때부터 팬이었던 터라 감미연씨와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어? 어머 이름을 좀 알려주시지 알러뷰 번호만 뒤에 보내주셔가지고 앙상블? 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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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러뷰가 남자인 여자인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명이 했던 뮤지컬인데 어 그렇게 하는 뮤지컬인데 앙상블루?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안 그래도 어? 어? 궁금하다 어? 어 저 사실 옛날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아니 근데 그 작품이 네 딱 그렇게 무대에 네 명만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데 앙상블이랑 말씀하셔서 어? 이게 지금 약간 우리가 약간 그래서 감미연씨가 더 헷갈리시는 거 같아요 어? 앙상블이 아닌 뭐 다른 걸로 함께 하셨던 게 아닌가 하셨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주세요 또 네 정선미님이요 저는 감미연씨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예전에 뮤지컬 보러 갔다가 화장실에서 감미연씨 보고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언니 너무 이뻐요 하고 주책을 떨었습니다 이쁘면 언니죠 영원한 미연언니 어우 아우 그럼요 그럼요 저 근데 이쁘다고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어머 그럼 당연하죠 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외모에 대해 굉장히 막 요즘 정말 짜증도 나고 아니 근데 화도 나고 막 하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같은 이제 그 비슷한 연배인데 네 사실 저는 제가 TV에서 이제 계속 저는 계속 봐왔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래니까 근데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표현이죠 거의 안 변했어요 에이 그건 아니지 아니 진짜로요 진짜로 제가 튜닝을 안 해서 안 변한 거지 보수를 안 했어 보수를 안 했어 보수공사를 안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탄력이나 이런 건 많이 해서 힘들어요 아니 탄력은 뭐 우리가 그거는 뭐 중력의 법칙을 거슬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원래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근데 그 옛날에 우리 베이브옥스 했던 그 시절에 그 느낌이 그대로 좀 되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정말 노력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력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네 파이팅 자 그럼 6시 퇴근 흥행을 기원하면서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듣고 사업에서는 본격적으로 호시절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그 시절 우리가 따라했던 스타들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파워타임 4부 시작했습니다 간미연씨와 고인물들 대동단결해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하는 시간 호시절 함께 할 거고요 먼저 호랑이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7년 느린 뉴스 호랑이 뉴스의 김호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신세대들 사이에서 부는 최신 유행 바람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여학생 두 명이 정답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 오늘 미팅 간다 어머 요즘 남학생들 사이에서 베이복스가 인기 최고잖아 귀엽게 간미열 스타일로다가 꿰매보자 일단 정확하게 5대5 가르마를 탄 다음에 앞머리를 턱까지 내려오게 한 다음에 얼굴에다가 커튼 마냥 치는 거야 그래야 얼굴이 작아 보여 커튼? 그럼 미팅 남이 마음에 들면 확 거두면서 까꿍 하는 거야 무슨 절대 안 되지 이 앞머리는 절대 안 돼 니가 앞구르기 뒷구르기를 해도 절대 안 흔들리게 풀로 붙여버릴 거야 그리고 뒷머리는 양갈래 폭탄머리를 어머 생각만 해도 아프다 아우 요렇게 촘촘한 꼬리빗을 가지고 역방향으로 신나게 빗어대야 폭탄머리가 된다고 자 자 자 그리고 이거 신어 이거 신어 어? 아니 더운데 무슨 발톱이야 다리에 땀티나겠다 야 야 박진영 오빠는 비닐 바지도 입었거든 아 근데 넌 왜 허리에 수건을 끼고 다녀? 뭐 못한가? 뭐래니 이거 원타임 스타일이거든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스타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요 그 체리나 배코트 입고 맨날 배 타라고요 그 아들은 그 원타임 힙합 바지 입고 동네를 쓸고 다닌다니까요 아 근데 저 때요 이 파마 스타일 그 해리가 셀을 만났을 때 맥라이양 같나요? 지금까지 호랑이 뉴스 김호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 시절 우리가 따라했던 스타들의 스타일 입니다 네 이 호랑이 뉴스에서 우리 미연씨의 베이비복스 활동 당시 헤어스타일 이래서 말해봤는데 아니 그 시절 그 미연씨가 했었던 네 시도했었던 그 앞머리가 네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그 히메커 맞아요 원조자는 어떻게 보면 아니 요즘 뭐 멋진 걸그룹분들이 제 머리를 따라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기분 좋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앞머리를 일자로 자르고 턱선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은 약간 찰랑찰랑 거리기는 해 음 그때 이제 미연씨는 약간 좀 딱딱했지 그때 거의 김을 잘라붙인 것처럼 굉장히 그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죠 공들여야 돼요 그게 왜 시작됐냐면 네 제가 이 집 야야 뮤직비디오를 찍고 나서 결과물을 봤는데요 네 춤을 추니까 제 그 볼살이 막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흔들리면서 네네네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든 나머지 나머지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김처럼 딱딱하게 굳게 됐고 근데 이게 또 굳은 상태로 춤을 추면 나풀나풀하면서 흔들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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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너무 싫어서 스프레이를 해서 붙였죠 얼굴에다가 네 네 어머 웬일이에요 근데 화장이 두꺼우면 이게 잘 떨어져요 그렇겠죠 파우더 때문에 어 그럼 그래서 그 뒤로는 양면 테이프를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빌려다가 세상에 했더니 어머 고정력 너무 좋아 어머 웬일이야 네 웬일이야 그때 당시 때 진짜 이게 요즘처럼 네 막 이랬으면 거의 뭐 양면 테이 협차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걸로 광고나 찍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서 썼어요 진짜 웬일입니까 네 아니 머리를 하도 야무지게 붙여서 얼굴에 왕점이 있다라는 그런 루머까지 맞아요 돌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왕점이 있다 그래서 그 가리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붙이는 거다 맞아 맞아 나도 들었어 근데 다행히도 점은 없었고요 저희 볼살이 컴플렉스여가지고 어릴 때 어머 세상에 그렇죠 그게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통통함이 또 그리울 때가 있지만 그때는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또 통통한 게 또 너무 싫었어요 그 젖살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싫어가지고 맞아요 자 227하나님 저도 중학생 때 미연언니 앞머리 따라한다고 풀로 붙였다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풀로 하면 어떡해 그거 안 좋을 거 같아요 피부에 너무 안 좋을 거 같은데 그렇죠? 하긴 뭐 스프레이도 그렇고 사실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자체가 근데 다행히 피부 괜찮아요 그러네 네 괜찮습니다 자 유인영님이 나도 그 머리 따라했었는데 우리 엄마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감미연 아니야 자 야야야 당시에 귀여운 발토시를 착용하셔서 그것 또한 사실 위행이었어요 혹시 이제 감미연씨도 학창시절에 네 좋아했던 어떤 스타의 스타일을 따라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굉장히 팬이었어요 그 당시에 긴팔 위에 반팔을 입는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힙합 바지 그 사이즈가 막 34 36자리를 벨트로 겨우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막 입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그때 우리 때는 또 막 바지 막 끌고 다니고 또 끌고 다니는게 저기하면 압정 박았어요 압정 맞아요 맞아요 신발 뒤에다가 박아서 신발 뒤에다가 근데 요즘 또 그런 힙합 바지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참 또 희한해요 이게 또 돌고 노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소망님이요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컴백홈 노래 나왔을 때 292513 습뿅 브랜드 인기 장난 아니었잖아요 펑퍼짐한 바지에 달라붙는 티셔츠 입고 292513 로고 적힌 검은 비닐을 딱 써주면 나도 모르게 힙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입에서 랩이 줄줄 나왔습니다 내가 바로 이오 태지 진짜 우리 그때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 저 그거 기억나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친오빠랑 둘이 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굉장히 멀리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을지로 쪽이었나 근데 거기서 그 안전지 땡이라는 그 브랜드 옷을 있었죠 있었죠 진짜 돈 모아가지고 사갖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웬일입니까 백상현님 대학 시절 땅을 쓰는 듯한 긴 힙합 바지가 정말 힙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면 바지 끝이 새까맣게 되어 있었죠 그땐 거리가 먼지 한털 없이 깨끗했다는 소문이 여졌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좋아했잖아요 저도 좋아했지만 보면은 어우 저 어떡해 어우 저 어떡해 어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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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신랑도 집에 들어오면 빨리 바지 벗으라고 그 밑에 먼지 묻을까봐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렇게 쓸고 다녔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밑에 그렇게 청바지나 이런게 해지면 해지는게 너무 또 멋있어가지고 멋있고 심지어 구멍도 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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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참 자 또 어떤 스타일을 따라해보셨는지 계속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정님님 힙합바지 이전에는 승마바지가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소방차 승마바지 엄청 따라 입었죠 음 이게 또 발에 고리가 있다고 발에 고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게 네 이렇게 뭐 장화 같은 거나 뭐랑 실었을 때 이게 딸려오지 않거든요 안 올라오죠 어 그게 있어요 이런 얘기 되나 뭐요 고리땡바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렇지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92228님이 예전에 이혜린씨 좋아해서 생애 첫 보부커트에 입술 라인 크게 그리고 팥죽색 립스틱 진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동생이 만화 하니에 나오는 고은혜 아줌마가 때문에 놀려섰다는 그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거 뭔지 알죠 네 저 이해하는 게 제가 캐스팅이 된 거거든요 그 베이복스에 네 그때 당시 제가 엄마 립스틱을 몰래 훔쳐 발랐는데 어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입술 색깔이 거의 팥죽색에 가까운 갈색 립스틱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우리가 되게 오버립으로 좀 약간 두껍게 그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펜슬도 써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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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저게 입술 라인이다 보이는 거였잖아 네 아 진짜 이윤지님께서 김희선씨가 드라마에서 요요하는 걸 보고 요요를 사서 사다리 타기 나이아가라 폭포 계단 내려가고 올라가기 책가방에 요요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라마 그 토마토에서 요요를 했었거든요 김희선씨가 아 그리고 그때 당신때 진짜 요요 열풍이 있어서 와가지고 아 정말 난리가 났었어 아 이 사다리 타기 나이아가라 폭포 계단 이게 다 요요로 하는 요요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샤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이게 뭐 층층이 갑자기 뭐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막 이런 막 기술들이 있었어 좀 하실 줄 아세요? 응 못해요 응 저도 못해가지고 기본 기본을 하지 기본으로 자 그러다가 착 땡기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저도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김희선씨 스타일이 그러니까 김희선씨는 진짜 드라마에 나오면 나올 때마다 스타일 아이콘이었잖아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정말 제가 최근에도 어떤 그 방송에서 같이 촬영하느라고 만나 뵙는데 내가 너무 막 막 약간 떨리는 거야 나 처음 뵙는 거여가지고 나의 이제 막 우리 학창시절에 막 스타니까 근데 지금도 너무 너무 예쁘시고 너무 예쁘시고 스타일 너무 좋고 아마 김희선씨가 드라마에서 막 그런 곱창밴드 머리띠 이게 진짜 유행했었죠 정말 그쵸 희선씨가 하면 예쁜데 내가 하면 좀 다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안은경님께서 네 룰라 체리나 언니의 수건도 유행이라서 은하 언니처럼 수건을 칭칭 감고 다니면 엄마가 멀쩡한 수건으로 뭐 하냐고 혼난 적도 있어요 맞아 그때 진짜 그랬어 수건 수건으로 막 이렇게 이제 하고 힙합은 약간 수건을 꼭 갖고 다녀야죠 그리고 또 그 당시 때 이렇게 또 뱉지 아 뱉고 뱉 저 있어요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거를 뺐더니 이렇게 구멍이 보여서 아 보이니까 좀 안 이뻐가지고 살이 비해 하는 게 낫지? 네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것도 사실은 그만큼 또 이게 마르셨다는 거야 어 그래요? 응 그렇지 뭐 이게 보통 사람들 같은 게 배꼽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접혀가지고 이게 층층이 져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인두현님께서 저는 듀스 김성재 형님이 말하자면 부를 때 쓰고 나온 곡을 사려고 아침에 신문 배달 알바해서 첫 월급 탄 걸로 샀잖아요 오 두현님 멋있다 진짜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야 어우 너무 좋아 어우 진짜 옛날 노래 좋은 거 진짜 많죠 맞아 그리고 사실은 이때의 그 곡을 요즘에도 보면은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 브랜드에서 이런 거 나와 어 그렇네요 그런 게 나온다니깐요 진짜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약간 이렇게 맞아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맞습니다 또 이어서요 자 이지선님 소찬이 언니 블루 아이섀도우 엄청 칠하고 다녔습니다 맞아 여기가 이제 진짜 누가 봐도 블루로 이렇게 딱 바다에 빠진 것처럼 맞아요 입술은 약간 은색 약간 퍼 맞아 맞아요 심지어 입술에 약간 펄 같은 거 이렇게 네 네 그런 거 있었죠 아 9052님 전 엄정아씨 포이즌 무대에 반해서 긴 생머리를 칼 단발로 잘랐다가 랩뿡 블럭 인형 같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 포이즌 맞아 그때 진짜 완전히 칼 단발로 딱 자르고 너무 있죠 이렇게 막 쓰면서 막 맞아요 이때도 약간의 은색 은색 실버 펄 이 포이즌에 얽힌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 있나요? 어 이 노래가 원래 저희 노래였어요 저희가 처음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제목스 1집 쯤에 1집 지났을 쯤에 받았어요 근데 조영원씨가 가사를 아 제목이 낙타이 꿈이고 하하하하 사막을 횡단하는 한 마리 낙타이에 뭐 약간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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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됐을거에요 어머 웬일이야 낙타있고? 네 하고 포이즌은 너무 간격이 큰데 그죠 저희가 불렀으면 그때 김종민씨가 이 노래로 떴잖잖아요 그 댄서 댄서 어 네네네네네네 아마 김종민씨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네요 참 정말 아 맞습니다 그때 V맨 노래 하셨었죠 네 윤정원님께서 별은내가슴에 안재영님의 그 언밸런스컷 진짜 이거 국민학교 남학생사이에서 대유행이었습니다 다들 동네 이름 붙이고 내가 목동 강민이야 라고 하셔서 다녔어요 아 추워 진짜 맞습니다 그때 이제 안재영님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딱 붙이고 그리고 그 머리도 스프레이가 엄청 많이 뿌려 그 따징시에는 맞아 스프레이 많이 썼어요 스프레이 정말 환경오염되는데 그때 막 이걸 딱 붙이고 막 맞아요 약간 시야가 안 보여야 됐거든 약간 그 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거리적거려야 되는데 막 그런거를 우리 고윤윤윤님께서 안재영씨의 애교머리와 지갑에 체인이요 저도 걸고 다녔어요 진짜 여기에 이렇게 허리춤에다가 허리춤에다가 체인 옛날에 진짜 그랬습니다 박정숙님께서 예전에 예전에 투투 황혜영씨 백팩이랑 빵모자 따라 사고 다녔는데 엄마가 다 큰 애가 애기들 가방을 왜 메고 다니냐고 그랬습니다 가방이 알록달록해서 아이들 영어로 보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백팩이 막 큰 백팩이 아니라 되게 작은 건데 이렇게 메고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요즘도 그 가방에 인형 같은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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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다 돌고 돈다 신기하다 정말 그리고 요즘에는 그 인형도 정말 주렁주렁 하나만 다는 거 아니고 많이 달고 막 그렇게 하더라구요 휴대폰에도 막 달고 막 달고 맞아 맞아 진짜 자 1948님 어 스타일 아이콘은 엄정화 씨였죠 몰라 노래 부를 때 물 들어있는 귀마개 기억나시나요? 저도 샀어요? 아셨어요 그걸 사셨어요? 웬일이야 물새면 어떡해 안 새겠죠? 안 새겠지 근데 그때 이렇게 막 유행했었지 몰라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 핸드폰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걸로 막 몰라 알 수가 없어 정말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김태희님 오늘 청취자분 나이가 대충 나오네요 나이를 대충 아시는 김태희님도 나이가 대충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우 우리 할리애가 진짜 많네요 하다보니까 그렇죠 자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쑥 인절미 세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강수미님이 네 오늘 너무 재밌네요 기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포이즌 원래 낙타의 꿈이었다 제목은 요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인사할 시간인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와 이 노래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계속 왜 노래를 안 들으니 그러니까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냥 쉴 새 없이 쓰다떨어가지고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네 6시 퇴근 네 네 SH 아트홀에서 5월 10 아 8월 11일까지 하니까요 보러 오세요 네 많이 여러분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끝곡으로 감미연씨의 옛날 여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목요일도 끌어올려